자 방금 전에 킬존 섀도우 폴이 끝났죠? 자 킬존 섀도우 폴이 끝나고 이번에는 사일런트의 홈커미의 굿엔딩을 보겠습니다 굿엔딩 굿엔딩을 볼 건데요 나중에 그 조건은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고 자 일단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모르니까 세이브를 좀 많이 해드리도록 하죠 자 누게임으로 갑시다 자 당연히 남자는 뭐죠? 남자는 뭐다? 남자는 뭐다? 자 타미추님 안녕하세요 남자는 뭐다? 남자는 뭐다? 딱딱한거 크고 아름다운 딱딱입니다 남자는 간호수 누나라고? 이사람들이 이런 변태 자 일단 하드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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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죠 딱딱으로 갑시다 자 디스플레이 자 디스플레이 자 이거는 무서우니까 만땅으로 가도록 하죠 자 저번에 한번 깼기 때문에 알렉스의 복장은 두개 있어요 두개 네 이해할 알렉스 클래식 알렉스가 있습니다만 저는 이 클래식으로 가겠습니다 자 설지님 안녕하세요 저는 클래식 알렉스로 갈게요 좋아요 깬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잘할 수도 있지만 절대 으아아앙 야 안녕하세요 잠깐만 잠깐만 어어 어어 으아아악 뭐라고 말좀 해봐 자 어딘가 끌려가고 있습니다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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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다 왔어요 NO! 자 이게 화나게 했는데 최대 화나게 한거에요 지금 브라이트네스를 자 의사가 나가고 있군요 별로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 아 눈부셔 잠깐만요 이거 왜 자꾸만 아니 이거 왜 자꾸만 디스플레이가 아니고 이거 뭐야 저게 바꾸냐 서브 타이틀 왜 자꾸만 없어져 죽일라고 갑시다 자 하늘선비님 또 오셨네요 히르님 또 오셨네요 보이나요? 저거 보여? 의사가 지금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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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빨리 난 나가고 싶은데 치킨님 안녕하세요 안풀면 죽는거 아닌가요 안풀어볼까 다시 해볼까요 자 벌써 했기 prawn 그 때문에 여러분들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자 일단은 나가보도록 하죠. 자 나가겠습니다. 이번엔 굿엔딩을 볼거야 굿엔딩. 자 피가 이렇게 많이 있죠 피가. 피가 있죠. 자 이쪽으로. 자 누설은 안되고요. 여러분 누설은 하시면 안되고. 자 조시가 있습니다. 조시 너요? 알렉스? 안 열리네요. 자 키패드 컨트롤이 있답니다. 오케이. 야! 멋지게. 무슨 소리야. 조용히 못해? 좋아요. 자 이쪽으로 가보도록 하죠. 자 이쪽은 열릴 것 같습니다. 오케이. 뭔 소리야. 야 원래 여기에 애기 소리 들렸어요? 오 나 처음. 처음 들었어 애기 소리 들렸는지 몰랐는데? 오 깜짝이야. 자 여기 있는 엑스레이 필름을 겟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엑스레이 필름. 선생님은 이제 아이를 가질 수가 없어요. 자 일단 헬스 드링크 하나 먹고요. 자 여기 뭐가 있는데? 올롤롤롤롤롤롤롤롤. 올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 ふ으으. 좋아요. 자 여기는 인형이 있어요. 자, 어 ちゃ일드 도리드. 올롤롤롤롤롤롤롤롤롤. 다하고 있답니다. 자, I wonder how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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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소리야, 이씨 여러분, 영어 잘 쓰시는 분 없으시죠? 지금은 지나가겠습니다 오우씨! 아이씨! 아, 얘는 맨날! 야! 너 자꾸만 나 놀랬길래? 뒤지고 싶어? 어? 아잇 깜짝이야 자, 좋아요, 여기다가 자, 엑스트레이 필름을 넣는 겁니다 봐바 여러분, 이게 뭐 같아요? 여러분, 이게 뭐 같습니까? 으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자, 좋아요 자, 여기다가 엑스트레이 필름을 쳐박, 박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말이죠 자, I used the 엑스트레이 필름 자, 조사하기 자, 빨리 적어요, 적어! 6,2,4,8,7,2 6,2,4,8,7,2 빨리 6,2,4,8,7,2 저는 닭대가리가 아니기 때문에 다 알고 있습니다 6,2,4,8,7,2라는거 4,8,8,7,2 오케이 좋아요 잘 나갈 수 있습니다 야야야 어디가 야잇 야잇 야 너잇 아잇 일루와 일루와 카리스마 악당냥 안녕하세요 장상성 임파 형님 안녕하세요 저 싸가지 없는 놈 일루와 걸리면 죽일줄 알아 어우 없어졌군요 자 세이브하고 저 세이브를 사랑하니까요 자 뭐 세이브가 많은데 새로운 데이터를 세이브하겠습니다 자 싸가지 없는 녀석을 잡기 위해서 자 제가 누군진 몰라요 자 스포랑 누설은 하지 마시고요 자 열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자 여기 칼이 있죠 이것은 자 보세요 Where are you 니 어딨냐 좋습니다 자 이걸 컴뱃라이프를 얻었어요 얼짱시댁님 안녕하세요 막 돌아가죠? 이게 풀스패드면 막 왔다다하면 지 혼자 막 돌아가 좋아요 으아아아아아악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악 으아아아아아아악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악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초풍앙글림 안녕하세요 어? 자 좋아요 이제 섹시한 그녀가 나옵니다 섹시한 그녀가 나온다 뚱뚱뚱뚱뚱뚱뚱 무서운게 아니라 왜이렇게 섹시해 너무 섹시한거 아닙니까? 괜찮아요 저도 싸울 수 있습니다 뭐하는거니? 야아아아아아 으헤헤헤헤헤헤 저는 엄청난 무쌍을 찍어주시죠 좋아요 좋습니다 이게 원래 이거였나? 이렇게 이렇게 키룩늑대님 안녕하세요 어.. 자 그녀의 팬티는 검은색이었어요 너무 많이 빨지 않아서 검은색이 되었죠 자 아무튼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이쪽으로 들어가보겠습니다 코칸 어어어어어 좋아요 자 이쪽에 퍼스트레이드 킷이 있죠 이걸 쟤가 이거 엄청 놀랬었죠? 놀라지 않는다 이제 니 나오는거 다 알아 자 일단 일로 올라가겠습니다만 자 여기를 쨍그나 깨고 일로와 이제 놀라지 않아 다 너네들 나오는 패턴은 알기 때문이지 이야 이게 바로 나의 파워 멀리의 파워입니다 빠이야 야 이제 허접이야 이게 하드입니까? 너무 쉽잖아요 하늘도 아니구만 으하하하하 어우 좋아요 자 이거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런걸 좋아하시기 때문에 자 클로즈업을 해주고 싶지만 어 라이플이 없다는 점 그녀는 패티를 빨아입지 않아서 까만색 패티입니다 어... 그녀의 팬티는 까만색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빨아주세요 자 일단 개소리 집어치우고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쪽으로 나가보도록 하죠 자 이쪽으로 나가서 야 뭐야 여기 아니었나? 잠깐만 뭐지? 뭐지? 아... 자 여기는 이상한 시체가 있었구요 아 여기 있군요 자 컷 하겠습니다 오케이 변태가 아니고 남자는 원래 변태에요 여러분들이... 아니 남자잖아 여러분 남자죠 변태 봤잖아요 남자는 다 변태입니다 뭐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자 일단 여기서 덮어 씌우도록 하죠 좋아요 아니 팬티를 안 빨아입고 다니는데 나보고 어쩌라구요 아니 쟤가 간호수 누나가 팬티 안 빨아입고 다니잖아 그래서 팬티 빨아드리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가겠습니다니까 아 여기는 아 여기는 안됩니다 하나 congrõ 어 오오오오오오 아아아아 벌레, c. 앇 아아아아아아 벌레다 아아악 안돼 안돼 international 뿌우우우! 으아앗! 아우 아 나 이거 싫어 진짜 아 나 벌레 진짜 바퀴벌레 아 바퀴벌레가 아닌가? 너무 싫어요 으아앗! 밟아! 벌레는 밟아야지 해봐 벌레는 밟아야 돼요 오 이얏! 좋아요 자 일단은 요기가 되겠고 여러분 채팅방에서 요상 소리 하지 마시고요 허허허허허 요상 소리 하지 마세요 일단은 헬스 드링크를 하나 먹도록 하구요 이쪽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나는 조시를 따라왔는데요 조시라는 이상한 녀석을 따라왔습니다만 보이지 않는군요 토끼 인형의 사진을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어디로 가는거였지? 길을 잃은 것 같습니다가 아니고 제대로 왔군요 다크테사단님 안녕하세요 크레이프 광고 문구 구해보죠 일단 밑으로 내려가서 여기야 간호수 누나가 세 명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바로 삼국무쌍이지 적장을 물리쳤다 여기 간호수 누나는 키가 적죠 어? 어? 야야 왜? 테마가 때려 오케이 적장을 물리쳤다 아 아 띵털이 뭐냐 아니 자꾸만 성드립하지 마세요 또 방송은 8시부터 12시 에 합니다 매일 자 여러분들이 보고싶어하는 그 오허허허허허 3명 이렇게 사이좋게 누워 있군요 아 근데 얘들 노린거야 노린거야 노린거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노린거야 저거 저렇게 넘어지라고 노린겁니다 일단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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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적장을 3명이나 무리쳤죠 자, 올라갑시다 자, 올라가면은 열쇠가 하나 있어요 자, 열쇠를 얻도록 하죠 자, 야야 아까 그 의사에요 저 델꺼운 의사 자, It's the other half the body down 뭔 소리야 자, 아무튼 이 열쇠는 이제 제껍니다 그런, 그런 뜻이에요 이, 이 열쇠는 이제 제꺼다 내꺼다라는 뜻이에요 이 열쇠는 내꺼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쪽에다가 키를 박아놓도록 하죠 자 들어갑시다 아니, 열쇠가 있다 내가 먹겠다가 아니고 이 열쇠는 내꺼다라는 뜻이라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스스리님 안녕하세요 우미님 까도나님 안녕하세요 자, 일단 이쪽으로 조슈아? 너요? 난 바빠 꺼져! 너 뭐하고 있는거야? 이 미친놈아 나는 토이를 원해 어... 자, How did you get here? 넌 그걸 어떻게 손에 넣으니? 뭔, 이 뜻인가? 자, 일단 로비가 갖고 싶답니다 로비가 뭐야 임마! 자, 난 너를 도와줄 수 있어요 야, 이 싸가지 없는 놈을 봤나? 야, 이 싸가지 없는 놈을 봤나? 주인공과 아는 사이인가봐요 로비가 인형인가봐요 주인공과 아는 사이인가봅니다 자, 일단은 로비를 찾으러 가보도록 하죠 로비가 인형인가봐요 자, 이쪽으로 들어갑시다 오, 세이브 포인트가 안에 있군요 좋아요 자 세이브를 착실하게 하는 저는 홀리입니다 자 일단은 세이브를 세이브했냐? 했는지 안했는지 주용하지 않으니까 야야 덮어쓰라고 좋아요 자 일단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홀리의 방송 콘솔 게임 전문 방송입니다 설마 공포게임 방송으로 보고 오셨으면 착각하신 겁니다 자 일단 이쪽으로 가면 자 어디서 굴러온지 모르는 개뼈덩이 같은 꼬맹이가 토이를 갖고 오랍니다 근데 이 남자는 그걸 또 가지러 가요 오 찾았다 개사쿠님 안녕하세요 뚜띵뚜띵님 안녕하세요 오 자 저렇게 들어가면 꼭 손에 넣어주고싶죠 손을 안으로 집어넣어주고 싶은 그런 충동이 일하면 납니다 자 손을 안으로 집어넣고 집어넣고 싶어지죠 자 길고 딱딱한 그것을 집어넣겠습니다 어...어 느낌 이상해 어 느낌 이상해 아아아악 아아아악 오 야 내 모였다 야야 여기 가방이 내두면은 빨려들어갔어 오우 좋아요 I got the ruby to you 오우 토끼 인형이군요 토끼 인형이지만 토끼 인형이지만 오우 야야잇 벌레가 왜 날아왔어 좋아요 건빵들의 조교님 안녕하세요 자 일단은 이쪽으로 나갑니다 오우 야 어디갔어 얘 아 여기 있군요 인형 갖고 왔어 썩을놈아 인형 갖고 왔다고 임마 좋아요 좋아요 전납품 굿씨님 안녕하세요 졸씨 인형이잖아 야 이거 좀 봐줘 뭐? 그래 니 원한대며 멍청아 빨리 가져가 임마 야 형 야 형 이런 형님이 갖고 왔으면 봐봐 임마 아오 아오 저 아오 너 걸리면 진짜 그냥 대가리를 확 아오 아오 별 없돌아 야 이 자식아 야 갖고 왔는데 어디동 이런 어머 야 자동문이야 어 어 자동문입니다 좋아요 자 저거 만나면 대갈박을 그냥 확 아 더이상 말하면 너무 잔인하기 때문에 잔인하기 때문에 오우 오우 안놀랐지 이롱 자 엘리베이터는 열리지 않는 것 같아요 자 버튼을 누리겠습니다 예스 각도형님 나옵니다 자 누설이나 스폰은 하지 말아주시고요 자 일단은 제왕송은 호러게임 전문이 아니라 콘솔게임 전문입니다 자 일단은 어디로 내려갈까 자 L로 내려가겠습니다 로비로 자 어 이상한 소리가 나왔습니다 근데 엘리베이터는 내려가지 않아요 으아~~ 으으아어어어 자 왠지 기분이 더럽죠 야 그것도 앞으로 가 어어 어쒸 어이씨 아니 저건 알아도 completely 귀여운 목기가 큰게 크.. 커고 굵은게 이렇게촹 들어오는데 알고 있어도 놀라 아무튼 이상한 노래가 나오고 있어요 스무바 고기님 안녕하세요 장학석 이파형님 부르셨네요 예 그렇죠 노래 나올 때 제 목소리 안들리진 않죠 딱 음량은 이게 딱 좋죠 아 다크태사단님 언제 오셨지 안녕하세요 자 이건 2회차구요 2회차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누설하고 스포는 금지입니다 하지 말아주세요 자 이번에는 저번에 병원엔딩을 봤어요 그 병원엔딩이 예 소리가 같으면 상관없습니다 병원엔딩을 봤고 이번에는 굿엔딩을 못 겁니다 굿엔딩 예 뉴게임이에요 뉴게임 자 솔져 안녕 오늘 시작이에요 이거 처음이에요 처음 회차가 2회차라는 소리고요 회차가 2회차라는 소리고요 그리고 뉴게임으로 한겁니다 굿럭 투유 자 마을로 왔는데 메인스트리트 타우널파크 로즈웨이츠 세메트리?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영어를 잘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자 I need to go home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자 꿈에서 칼을 얻었는데 꿈에서 칼을 얻었는데 여기서 갖고있네요 자 일단 라리로리루님 안녕하세요 자 꿈에서 칼을 갖고 왔는데 여기서도 있는 미친 사일런트 힐이었습니다 갑자기 여기 무슨일이 있던거지? 오오오오오 깜짝이야 시 아잇 니 아줌마 왜이렇게 생겼어? 야 아줌마 생긴가 이상해요 에로팅 미남님 안녕하세요 사실... 아무튼...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여기 오니까 마을이 이상해 네가 꾸민 짓이지? 라고 얘기하고 있군요 농담이에요 그런 소리는 아닙니다 근데 약간 약반 눈깔이에요 아, 간호사 갔다고요? 자, 타운이 너무 조용하고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봐봐, 나중에 보도록 하죠 아, 판스가 검은색인지 보라고? 그러면 알 수 있죠 사일런트힐 목소리가 작아요 게임 사운드가 묻히는 게 아니라 게임 사운드가 좀 작아요 이거 말하는 게 약간 작아 저번에 방송할 때도 느꼈는데 홈커밍이 말할 때 목소리가 되게 작습니다 왜 그런지 나도 몰라요 자, 일단은 타운으로 들어가보도록 하죠 자, 이쪽은 자, 멋있게 뚫고 들어가는 우리의 엘렉스입니다 오 야, 사진 따잉 야, 뭐야? 맘 맘 & 저, 저지 할로웨이가 뭐야? 이거 뭔지 아십니까? 영어 잘하시는 분? 저지, 저지, 저지 할로웨이? 뭔 소리야 이게 뭔 소리야? 저지만트 할 때 저지, 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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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여기 왜 나무로 망가놨어? 저 지금 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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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와 판사 힐 할로웨이가 집에 왔다고? 오케이 오우야! 헬스 드링크 엄마와 판사 할로웨이가 우리 집에 왔다고? 우와 대박 근데 할로웨이 까만색이야? 이해가 안 가네 왜 까만색이죠? 일단 저장을 하고 아니 할로웨이가 왜 온몸이 까만색인지 모르겠어요 자 일단 이쪽으로 나가겠습니다 에이 뻥치지마 뭐 미국 출신이야 안되겠네요 안녕 아 얘가 할로웨이래 왜 타운은 비었지? 왜 타운은 비었지? 타운이 빈거같이 보여요 많은 일이 일어났다 너가 떠났다 너는 그냥 집에 가야겠다 자 축제 축제라고 했죠? 이거 분명히 성춘만딱님 안녕하세요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와가지고 타운이 너무 조용하다 이게 어떻게 되느냐 그런데 그런데 얘는 그딴거 없어 죽을래? 그러는거에요 뭐라 해야 되냐? 그냥 아무거나 누르겠습니다 알렉스가 뭐 쩌쩌쩌쩌쩌쩌 하는데 뭔 소리지 나도 모르겠고 자 우리는 나중에 야 봐봐 제가 이거 처음 했을때 놀란게 처음 한건 아니지만 놀란게 이거였어요 돌 위에 돌덩이 돌덩이입니다 공격을 당하지 않아요 으아악 죽어라 절개가 아니라 돌덩이입니다 돌덩이 이야 돌덩이예요 돌덩이 죽지 않아요 참 쉽죠잉 죽을 수가 없습니다 왜 안죽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잘 보세요 자 위에서 이야 오 야 여긴 찌린다 근데 죽진 않아요 역시 무적의 mpc입니다 자 나가도록 하죠 100이 아 잠깐만 이쪽으로 가면 자 이제 나가보도록 하죠 집으로 갑시다 집으로 집으로 나가 봅시다 자 우리는 여기서 할 수 있는걸 다 했어요 간단하게 자 나우 로딩 자 갑시다 우리집으로 갑시다 우리집은 어디냐면 자 저깁니다 마오이하우스 마이하우스 보이시죠 저기 세이브 포인터가 있습니다 자 마이하우스로 튀어 가도록 하죠 자 여기서는 구를 수가 있어요 자 홈커밍이 좋은점 이렇게 구를 수 있다는거죠 구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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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른거야 구른거다 구른거다 일단 이렇게 구를 수 있다는게 구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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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함오주일리미 안녕하세요 구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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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자 이제 집에 도착했습니다 다시 돌아왔어 다시 돌아왔어 자 일단 돌아왔으니까 집에 들어가봐야겠죠 오픈하겠습니다 오픈 홈 스위트 홈 그래요 스위트 홈이죠 아발론 쪼나다님 안녕하세요 자 우리는 얘네들하고 싸울 수 있다고 얘기해줍니다 자 도찌어택을 하면 자 다찌 버틀로 어쩌고저쩌고 뭔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자 그냥 보세요 헬로어 에스터먼키 아 집에는 아무도 없다는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집에 왔는데 아무도 환영해주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가족사진인거 같아요 근데 가족사진인데 왜 이렇게 이사하게 생겼지 자 맘앤 조시랍니다 아 조시가 여기서 나오죠 자 아무튼간에 자 아담 아이노데이 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 뭔소리야 자 무슨 쪽지가 있는데 뭔소리지 모르겠고 여러분들도 모를 것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갑니다 아이템을 많이 먹읍시다 자 테이프가 있어요 올드테이프 자 늙은테이프가 있습니다 늙은테이프 늙은테이프 하나 먹구요 NHN노협님 안녕하세요 자, 일단 이쪽으로 갑시다 그럼 여기 운이 있는데 그냥 닫혀버리네요 쓸모없는 것이니깐요 자, 여기서 라이트를 먹을 수 있습니다 자, I got flash light 이게 지 혼자 막 왔다갔다 그리잖아 제가 하는게 아니고요 듀얼슈크를 이렇게 왔다갔다 그리면 어 자, 라이트를 득템했습니다 아악! 너 바보 아니야 왜 지 눈에 붙여 무슨일이니? 난 나쁜 꿈을 꿨어 악몽을 꿨어 괜찮아요 저는 강한 아이니깐요 자, 조시가 동생이었던 모양입니다 자, 이거 받아 다시 무서워지면 이것을 켜 고마워 형 물론이지 자, 아무튼 옛 회상을 하는 것 같아요 뭐 이상한 개짓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드라마 OST인지 먼저 가세요 자, 이쪽에 보면은 자, 북이 있는데 자, 여기서 북을 정리해주면요 여기에 누를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쉽죠잉? 자, 그러면은 자, 우리집의 지도를 얻을 수 있고요 우리집의 지도를 얻을 수 있죠 이렇게 버스트풀 자, 베이스맨트 자, 비밀방도 있고 그리고 여기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왜 저걸 여기다 넣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여긴 나갈 수 없어요 그리고 여긴 조시의 조시의 버그 컬렉션이 있죠 더러운 버그 좋아요 거미가 어쩌고저쩌고 전 거미 더럽게 싫어하는데 자, 일단은 내려가겠습니다 자, 누군가 온 느낌이에요 자, 누군가 온 느낌이에요 어... 어, 베이스먼트에서 물이 올라갔군요 디오랭이님 또 오셨네요 아, 그... 재밌어요 풀 수 있으시면 괜찮을 겁니다 자, 명작 게임들도 많고요 자, 일단은 가는 것이죠 누군가 있어요 오 오, 맘! 맘 맘 엄마 오, 보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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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제 엑소시트가 생각나는 엄마입니다. 유클리우드님 안녕하세요. 너 뭐 하고있는거냐, 알렉스. 그 다음은 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해석해 주시면 좋겠지만, 해석 못하겠죠. 너 간지 오래됐잖아 인마 모두 어디 갔죠? 조시는 어디 갔고요? 나도 몰라 뭐 빠다가 뭐 왔다고? 뭔 소리야 넘버님 안녕하세요 자 뭔 소리인지 모르는 알렉스에요 전 영어를 잘 못하니까 오오 야 득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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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내꺼야 내꺼 다 내꺼야 권총튀김 여기 있는 권총튀김 다 내꺼야 어? 어 엄마가 귀가 귀가 먼 것 같아요 오우 어머? 야 저거 왜 나와? 아이씨 로그아웃을 안했네요 자 나는 조시를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자 이번에 로그아웃을 해야겠어요 여러분 아 저거 한 시간에 한 번씩 나오는 거 정말 짜증나 자 일단은 밑으로 베이스먼트에서 왔으니까 뭔 소리가 난 것 같아요 자 베이스먼트 초반입니다 완전 초반 자 저는 베이스먼트로 나갔다 오겠습니다 자 일단은 잠깐만요 로그아웃 좀 하구요 아 내가 왜 이걸 로그인 했지 이게 왜냐면 로그인을 하면 한 시간 동안 메세지가 나오거든 저거 보는 거 진짜 짜증납니다 이거 방송하기 전에 저거 했어야 되는데 제가 오늘 킬존 쉐도우폰을 하다 왔기 때문에 자 일단은 내려가 보도록 하죠 베이스먼트로 프론트로 노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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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 왠지 기분이 나뿐요 건반지 짜식님 안녕하세요 자 누가 방귀를 끼고 있어요 물속에서 으아 방귀냄새 씨 으으 냄새 오 잠깐만 야 왜 가냐 또 아잇 괴물이 있을 걸 뻔하잖아 오 그만 그만 가지마 가지마 오이야 깜짝이야 그러나 놀라지 않았어 에헤헤헤헤헤 자 얼굴로 먹는 얼굴로 후우구구구구구 비둘기워먹자 이야 나는 소드 마스터니까 너 따위는 저점이지 한 대 때려 야 오케이 잘 본 것 같아요 자 여기 잘 보세요 여기 잘 보시면은 봐봐 저기 아빠 뒷모습 보이죠 보이나요? 봐봐 저게 아빠에요 아빠 빠덜 빠덜인데 봐봐 컷을 하겠습니다 없어집니다 오 깜짝이야 이 자식이 나를 깜짝 놀라게 만들어? 일로와 어디서 마네킹 주제 마네킹 좋아요 자 오픈 한번 보겠습니다 자 회상을 하는 것 같아요 됐 너 여기서 보고 있는거 인마 너 여기 오면 안된다지 이 자식이 자꾸만 오면 넌 진짜 펼쳐먹어준다 아잇 알겠어요 아 지금까지 어떻게 됐냐면 알렉스가 군인인데 집에 돌아오니까 마을에 아무도 없고 아니 마네킹이 뭘 먹고살자고 마네킹이 뭘 먹어 공포게임 같은 소리 하시고 있어요 자 일단은 아버지가 저기 들어오는걸 매우 싫어하셨던 모양입니다 자 일단 이쪽으로 가죠 자 엑스재밍 자 인룩 더 리모트 폴아워 갈갈갈갈갈 뭔손이 모르겠어요 오오 갈라지 리모트 갈라지? 갈라지가 뭐죠? 갈라지? 갈라지가 뭐야? 빨리 말해줘요 나 이런 상급단어 몰라요 차고? 창고? 아 누구 말이 맞는거야 창고야 차고야 차고 하하하 차고구요 자 알겠습니다 자 If we run out of fuel 오오 야 오일이 없답니다 오일이 아니라 연료가 없답니다 자 가스가 있어야겠어요 자 이쪽은 열리지 않죠 차고 리모컨 알겠습니다 갈라지야 갈라지? 아니 저거 발음 뭐야 게라지야 갈라지야 게라지야 게라지? 게라지? 자 일단 나가겠습니다 갈리지? 갈비지? 아니 발음 뭐냐구요 아시는 분? 거라지? 거라지? 뭐야 거라지 거라지? 갈라지? 거라지? 뭐야 이거 누구 말이 맞는거야 나쁜사람들 아냐 이거 자 일단 버러지? 어 그렇군요 아이 뭐 이게 아이 뭐야 이게 봐봐 아니 이게 뭐야 이게 봐봐 봐봐 내가 말해달라고 했잖아 어딨어 봐봐 거라지 거라지 갈리지 걸러지 걸러지 걸베이 걸베이 버러지 버러지 버러지가 뭐야 자 일단 자 이런 이상한 사람들은 맞나 자 그러니까 이 차고에 리모트란 말이죠 자 리모트 컨트롤러를 열겠습니다 뿡 뿡 어 그렇지만 으이크다 인마 이 녀석은 저한테 아 이상한 소리가 나뿐했지만 거점 나무랭이 으하하하 너무 쉽죠 자 이렇게 간단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근데 이 톱이 2회차부터 나오는건지 처음부터 나오는건지 모르겠어요 자 일단은 여기 컴뱃의 교본이랍니다 뭔 개소리인지 모르겠구요 자 일단은 파이프 파이프 아이 갓 더 스틸 파이프 그런 다음에 자 톱톱톱 자 아이 갓 더 체인 소울 어? 아닌데 이거 써큘러 소울? 써큘러 소울인가? 자 일단은 요거 해서 자 요기를 박살내도록 하겠습니다 으하하 으이 오케이 자 그러면 안에 엠티 게스캔이 있어요 그쵸? 이거 2회차 떠면 나오는거지 그쵸? 게임은요 3편을 약간 각색해서 나온거에요 아니 영화는 게임 3편을 각색해서 나온겁니다 이게 2회차라서 나오는건가? 오 깜짝이야 아이 잠깐만 우아아아아아아아 오오야야야야 오오 안쓸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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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괴물림 괴물림 오 안쓸께요 안쓸께요 야 저기도 안쓸께요 야 저기도 안쓸께요 회이크다 하하하하 회이크다 임마 오오 야 왜 안써져 하하하하 오오야야야 목 야 목 잘렸는데 왜와 어머머 오오오 형님 오 오 야 목 잘렸는데 왜 때려 이런 싸가지없는이 이거 너무 싸가지없는거 아니에요? 아니 목 잘렸는데 왜 슛 움직이는구나 깜짝 놀랐네 자 일단 언더커버 드렁크 덩크 덩크 자 일단 갑시다 아 덩크 언더 덩크가 뭐랬죠? 저번에도 물어본거 같은데 덩크가 뭐죠? 덩크슛? 덩크 자 일단 이거 너무 시끄러우니까 자 이거는 늙은 뉴스페이퍼 자 차일드 드라잉을 하나 넣었어요 자 늙은 뉴스페이퍼입니다 늙은 늙은이 뉴스페이퍼 자 여기 또 거미의 사진있죠 별로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쓸모없는거에요 자 여기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으잉! 으잇! 으잇! 짜 짜 짜 오케이 자 여기도 몬스터가 한 명 나오죠 자 내꺼야 아야! 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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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 갓 아! 덩 안쓸래! 덩 왜이렇게 꼴았어 아! 덩 완전적 꼴았어 아니 뭐 덩 왜이래 아니 뭐해요 드라마 OSTV님 안녕하세요 아니 덩 왜이렇게 꼴았어 빈틈이 왜이렇게 많아 뭐 아무튼 아 잠깐만 야 야 여기부터 하면 어떡해 톱은 쓰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여기부터 해야돼 자 괜찮습니다 저는 저는 죽지 않아요 자 마실라 왔다잉 마실라 왔다잉 마실라 왔다 마실라 왔다 마실라 오셨다구 어디서 이씨 까부러 내가 소드마스터에요 임마 야 한방에 가시는 야 이거 분명 하드 맞죠 자 스틸파이프를 얻었고요 전기톱도 얻고요 전기톱을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꼴았어요 자 일단 자 이 녀석을 다시 한번 꺼내고 자 이걸 꺼내야 돼요 자 엠티 게스캔 게스캔을 얻었어요 저건 먹 자 그리고 오 야야야 아잉 아잉 자 좋아요 야아 자 이게 바로 소드마스터입니다 소드마스터 야아 아 영화는 쓰리를 각색한거라니까요 쓰리를 쓰리를 각색한거에요 쓰리는 나중에 할거기 때문에 쓰리는 나중에 할거기 때문에 그때 그때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아까랑 똑같이 사진같은걸 얻고요 사진을 얻을 필요는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자 이쪽을 다시 한번 열도록 하겠습니다 오 예 좋아요 다 내꺼야 감자튀김 감자튀김 여기있는 감자튀김 다 내꺼야 에이 치킨 자 이 녀석을 팔로 썰고 씹고 뜯고 막보고 즐기고 씹고 뜯고 막보고 즐기고 오 야야 뭐야 막보고 즐기고 이렇게 하는거죠 자 이쪽으로 게스캔을 자 게스캔을 넣으면 오일이 아니라 가스가 통에 가득 찹니다 자 I got full 게스캔 자 갑시다 공포 공포가 깜짝깜짝 놀라키는 공포가 있고 서서히 무서운 공포가 있는데 사일런트 힐은 서서히 그 좀 죄오는 공포 그런 식이에요 근데 사일런트 힐 홈커밍은요 여태까지 사일런트 힐 시리즈와 다른게 어 약간 컴뱃이 좀 액션성이 짙어져가지고 사일런트 힐 팬들한테 많이 질타를 받았습니다 사일런트 힐 팬들한테 이거는 진짜 많이 욕먹은 시리즈에요 근데 게임 자체는 재밌어요 게임 자체는 재밌는데 여태까지 사일의 그런 느낌이 없어졌기 때문에 애들한테 드럽게 집단 린치를 당했습니다 재미는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자 일단은 게스캔을 가져왔으니까 자 보실래요? 야 엄마도 엄마도 안죽어요 봐봐 봐봐 안죽어 야 야야야 팔이 비껴난다잉? 어? 이얼 뽀둥님 안녕하세요 역시 멋진 엄마야 이래야 내 엄마지 청와대로 설진한다 잠깐만 자 일단은 게스캔을 여기다 박겠습니다 자 인벤토리에서 게스캔을 여기다 딱 박아주면요 이제 우아아아아아 드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자 꿀럭꿀럭꿀럭 자 자 정영돌의 배처럼 꿀럭꿀럭 꿀럭꿀럭 자 일단 이거는 문이 물이 없어도 이건 할 수 있잖아 왜 이걸 꿀럭꿀럭 자 이쪽으로 이렇게 열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얼린 딸기님 안녕하세요 자 이쪽으로 오면 뒷마당이 나올 겁니다 뒷마당이 너무 간든해서 똥이 나올 지경이네요 자 올라갑시다 왜 단검이 최고 좋은 게 왜 그러냐면 단검이 공속이 빨라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아무 짓을 못 하더라고 자 이쪽에도 분명히 이상한 사진 같은 게 있었어요 아 헬스 드링크였군요 야 나 이거 처음 봤는데 저번에 할 때도 못 본 그 드링크에요 자 일단은 가방을 자 조슈웨일 백팩이 있습니다 자 이상한 포토가 어이씨 야 이거 뭐야 무슨 이런 사진을 넣나 똥개 아 아빠가 개고기 장수였던 모양입니다 아닌가 자 아무튼 뭐 상관없어요 자 일단 차일드 드라윙을 얻도록 하구요 자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자 이상한 카세트 테이프가 있을 겁니다 아마도 개고기 장수였나봐요 자 테이프를 넣으면 뭔가 들을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영어를 모르기 때문에 라라라라 뭐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군요 자 뭔 뭔 헛소리인지 모르겠지만 Listen to me Josh Don't you think this 어쩌고 저쩌고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자 영어 잘하시는 분 빨리 해석을 부탁합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래서 안해줄거죠 여러분들의 형의 성향은 제가 더 잘 아니깐요 자, 뭐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자, 일단 이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먹을 거를 하나둘씩 다 먹어두도록 하죠 자, 아담 돈 포게드 에스크 뭔 소리야 자, 일단 먹을 수 있는 건 다 먹여보겠습니다 무슨 미싱이 있고요 여기도 뭐가 있는데 뭔 소리인지는 모르겠군요 자, 일단 이쪽으로도 못 들어가고 뭐 다 닫혀있는데 어디로 가라고 이런 똥가가지 같은 놈들이 아, 방금 전에 그게 그거라고? 조시보 조시가 자, 새로운 에어리어가 나왔어요 미키대디님 안녕하세요 자, 일단은 자, 이쪽으로 가면 여기 무슨 마일이 마을이 낭떠러지밖에 없어 아, 100% 이하한 게 아니시라고? 아니, 그건 아니고 그냥 보이시면 그것만 얘기해주시면 돼요 대충 그냥 뭐 없어도 상관은 없는데 아무래도 있는 게 훨씬 나으니까 자, 일단 이쪽으로 갑시다 어, 개소리 난다 진짜 여긴 개고기를 개고기를 먹은 곳이군요 자, 오! 로즈... 뭔 소리야 이게? 이거 뭐죠? 로즈... 헤이... 헤이트? 세멘터리? 뭐죠 이거? 로즈 헤이트 세멘터리 맵? 뭔 소리인지 모르겠네요 자, 일단 무슨 거시기 맵인 것 같습니다 아, 다음 파트 원래 동시에 중계하려고 했는데 동시에 하려고 그랬는데요 아, 공동묘지? 저거 발음 어떻게 하는 거야? 발음 좀 알려줄래요? 개소리가 자꾸만 나와 다음 파트에서 같이 하려고 했는데 안 했어요 다음 파트은 그... 방송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안 봐줘요 그리고 리소스도 되게 많이 먹고 내가 다음 파트를 안 꺼렸으면 그냥 트위치를 했지 트위치가 더 고화질 방송 되니까 어우 어, 뭐하는 거야? 아이씨! 아이씨, 거기서 뭐해요? 어! 무덤 파고 뭐하고 있어요? 이런 미친 아저씨가 아이씨! 어딜 많아, 알바! 어, 저 아저씨는 분명히 이상한 녀석이 틀림없습니다 어, 여긴 내려갈 수 있군요 어? 으악! 음... 여긴 이상한 냄새가 나가는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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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똥개잖아! 야! 야, 방금 전에 왈왈왈왈 거리는 게 너였어? 어... 왠지 느낌이었죠 야, 뒤뒤뒤바! 야, 뒤! 으악! 어... 덥칠 줄 알았는데 베리베리 쫑! 베리베리 쫑! 으악! 어차! 어차! 까부러? 야! 단검이 짱이야! 어, 이거 까부러! 이런... 짜식이 말이야! 야! 소드마스터한테 덤비지마! 이게 바로 소드마스터죠! 흐헤헤헤헤 자, 올라가겠습니다 이게 바로 소드마스터예요, 여러분 단검만 있으면 무서울 게 없죠 장검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장검 따위는 없는 것 같아요 자,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왼쪽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고 정면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는데 당연히 여기는 열리지 않겠죠 자, 여기는 닫혀있다 뭐 있다는 식으로 오야야야야야 드링크 드링크! 야, 헬스 드링크 완전 좋아, 헬스 드링크 어... 뭐지? 뭐지? 야, 뭐야, 어디로 가야 돼? 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봅시다 어, 여기 가는 길이 있군요 아닌가? 여기다 들어온 데 아니죠? 아니군요 똥개 나오기만 해봐! 나오고 그냥 똥구뇨을 확 당검으로 좋아요 자, 남돌이님 안녕하세요 오! 세이브 포인트 아우 세이브 포인트 감사합니다 세이브 포인트 세이브 포인트를 여기다가 셀버로 글랜 이게 분기점마다 세이브를 하나씩 해놔야겠어, 그죠? 공기점마다 세이브를 해놔가지고 여기 세이브를 자주자주 해놔야합니다 자, 일단 이쪽으로 가서 자, 똥개가 나오면 똥개를... 다 그냥... 벌려놓겠습니다 자, 일단 이쪽으로 가보는데 오!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이쪽이 많네요 설마 똥개 나오겠어 이렇게 좁은데 이렇게 좁은데 나오면 오, 야야야야 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야, 헬스 드림크 완전 많이 나와 아, 이건 나를 위한 사일러트 힐 게임이었군요 자, 이쪽으로 야, 이거 처음 할 때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았는데 뭐, 기분 탓인가봐요 아니, 보스 나온다는 그런... 그런 얘기하지 마요 악몽이에요 자, 일단 좋아요 자, 이쪽으로 들어가 봅시다 자, 느낌이 느낌이 별로 안 좋군요 이쪽에서 뭔가 튀어나올 것 같은 으아아아악! 아아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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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허점 헤헤헤헤헤 오, 야야야 어, 물렸어! 야, 야! 깜짝이야 아, 나 옆에서 튀어나오면 어떻게 해 반 피해됐잖아 반 피해된 기념으로 썰어먹도록 하겠습니다 일로와 이 자식이 어디서 아... 자, 이쪽은 아닌 것 같고 아, 저쪽으로 가는 길이 있군요 자, 이쪽으로 들어가 봅시다 밑으로 내려가면 뭔가 있겠죠 여기 벌레 왜 이렇게 많지? 어, 올라가시겠군요 자, 좋습니다 자, 이상한 무덤 같은 게 있어요 아, 그럼 멍멍탕이 있군요 야, 일로와 야아아아악! 내가 이긴다잉 내가 이긴다잉 또 한번더 까부지마 임마 소드마스터한테 개기면 안 돼요? 원래 이게 사이런트 힐이 이래요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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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랑자 서포트님 안녕하세요 어휴... 징그러워 아, 징그러워 자, 일단 자, 여기서는 왠지 드링크가 많이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최근에 했는데 전혀 모르겠어요 최근에 했는데 전혀 모르겠는 그런 느낌입니다 자, 어디서 또 개소리가 나는데요? 개가 튀어나올지도 모르니까 조심합시다 아니 개 튀어... 아니 개가 쟤가 은근히 막 그 방심하고 있을 때 튀어나오는 것 같아요 아니 최근에 했는데 기억이 잘 안나 이거 최근에 한 건데 아마 한 달 전에 했을 겁니다 한 달 전이... 저번 연도였나? 하하하하 아, 야 이쪽으로 들어왔는데 왜 이쪽으로 오고 있니? 이런 멍청이 같으니 자, 일단은 이쪽으로 아, 욕하지 마세요 힙암도 안됩니다 힙암도 욕이에요 힙암도 너너해 자, 일단은 이쪽으로 다시 가봅시다 어, 여기가 맞는 것 같아요 다 온 것 같습니다 다 온 것 같아요 맞나? 아님 말고 자, 일단 이쪽으로 가서 여기도 뭔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인데 아, 여기에 반쪽짜리 자, 디스 폴랄랄랄랄랄랄랄랄 자, 테이크 하겠습니다 자, 반쪽짜리 반쪽짜리입니다 외모심리향님 안녕하세요 자, 반쪽짜리인데 한쪽이 더 있나봐요 한쪽이 어디있는지 모르겠는데 자, 한쪽이 어디있는지 모르겠는데 어디있지? 야, 어딨어? 어? 아, 그냥 문에 가면 열리나? 아닌데? 봐봐! 한쪽이 있어야 되잖아 그죠? 야, 반 나머지 반쪽이 어디있지? 어... 나머지 반쪽이 어디있을까요? 건반진 자식님 안녕하세요 아우 자, 여기 반쪽 어디있는지 아시는 분 빨리 손 반쪽 어딨지? 제가 반쪽을 어디선가 놓치고 왔나봐요 나의 반쪽을 찾아야 되는데 그죠? 자, 일단 이쪽으로 나가서 반쪽이 어디있나 찾아봐야겠습니다 자, 이쪽에 들어갈 수 없나요? 자, 이쪽엔 들어갈 수 없고요 야, 어딨어 나머지? 자, 여기도 없답니다 자, 여기도 없답니다 어딨죠? 아시는 분? 반쪽 어딨는지 아시는 분? 빨리 손! 반쪽이 없는데?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야! 나보고 어쩌라고! 야! 아우, 마이 갓 자, 일단은 반쪽이 어디있는지 전혀 찾을 수 없습니다 아, 제 맘속이 뭔가요? 뭔가요? 아, 오그라토릿 오그라토릿 자... 원소... 뭔... 뭐야, 뭐야, 어디야, 어디야? 아, 다시 돌아가라고? 진짜에요? 거짓말 아니죠? 진짜에요? 진짜 믿는다, 진짜 진짜죠? 어? 찾으면서 돌아가려는 뭐예요? 아아악! 아는 줄 알잖아! 잠깐만, 여기 또 어디 가야되나? 자, 한번 봅시다 자, 우리는 여기서 길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찾으면서 돌아가요 내가 도장 찍어놓는다 없어봐? 자, 여기다 녹방에도 이게 나옵니까? 자, 다시 돌아가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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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돌아가면서 찾아보라고 하셨습니다 장난아냐님 안녕하세요 자, 도장 찍었으니까! 자, 녹방에서도 이거 틀면 한번 빼도 먹도 못해 구속시켜! 오우야야야야 오우야야, 헬스 드링크 오우 이야, 헬스 드링크 완전 좋아 아, 완전 푸직푸직 쌉니다 지지지지 쌉니다 가버렷 분명히 여기일텐데 내가 어디를 안갔나봐 그쵸? 그쵸? 여기... 있는 거 아닌가? 집으로 돌아가야 할까요? 네, 그러게 나오라는 거 안 나오고 아니, 헬스 드링크도 좋은 거예요, 여러분 헬스 드링크 하나 있으면 똥을 더 많이 살 수 있어요 뭔 소리야 아아 아아아아 아아아아 어딘지 대충 알 것 같애 어딘지 알 것 같애 알 것 같애요! 오! 늠뻥 뻥입니다 소심한 돌기님 안녕하세요 늠뻥입니다 아니, 답 넘어가면 재미없지 게임이 아니지 게임이 아니문이다 자, 일단 테이프 테이프로 갈고 시작할게요, 여러분 버퍼링이 약간 생길 겁니다 이쪽에 그... 반쪽이 어디 있는지 아시는 분 없으시죠? 반쪽이 어디 어디 있는지 모르시죠? 자, 일단 한번 다시 돌아가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서 아시는 분이 없으니까 한번 다시 돌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있는지 나도 몰라 여러분들도 모르고 며느리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 아아 아저씨가 숨겨놓고 있었다고? 아저씨가 요, 어, 진짜 아저씨가 아저씨가? 아저씨가 뭐여? 자, 일단은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니까, 삽질하던 아저씨가 삽질을 하면서 거기다 파묻었을 거란 그런 얘기인가요? 아저씨가 보스라고? 올 올 올케 좋아요 반, 반전잼은 뭐여? 하하하하 자, 일단은 이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좀 잘못 온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먼저 오는 게 아니었던 것 같아 왠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여기는 확실하게 아닌 것 같고 아시는 분은 없죠? 진짜로 자, 가슴에 손을 얹고 와 하하하하 뭔 소리하고 있어? 하하하하 자, 이상한 비제입니다 홀리는 이상한 비제예요 하지만 없죠? 자, 일단은 이쪽으로 오긴 왔는데 자, 여기는 없는 것 같아요 쭈니님 안녕하세요 아이, 자꾸만 나는 저기 유클리우드님을 자꾸만 유클라우드로 본다니까 하하하하 자, 일단은 다시 돌아갑시다 이쪽은 없는 것 같아요 저쪽으로 가는 건 맞는데 그니까 저쪽으로 가는 건 맞는데 그 반쪽짜리 반쪽짜리를 안 가져온 것 같아 어디선가 아니, 아시는 분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못 온 것 같기도 하고 네, 들어가야지 모르죠? 가격에 대한 건 제가 말씀드릴 수 없어요 제가 최근에 산 것도 아니고 네, 유클라우드인 줄 알았어요 자, 일단은 간호수 누나를 뒤에서 찍고 있는 주인공을 볼 수 있죠 자, 갑시다 반쪽짜리가 어디 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어디 있는지 어디 있는지 뭔 소리야 내 뒤에 커튼이 있는데 1112331님 안녕하세요 내 뒤에 캔디 자, 내 뒤에 캔디입니다 태호팡님 안녕하세요 자, 일단은 올라가 보도록 합시다 올라가면 밖으로 나갈 수 있죠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약간 나긴 해 아, 엄마 품에 있다고? 진짜로? 진짜로? 엄마가 꽁쳐놓고 있는 거야? 보물이라고? 마이프레셔 콜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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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프레셔 하하하하 하하 정말은 아니겠죠 자, 일단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딘지 대충 기억이 나는데 대충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어? 뭔 소리야? 잠만요, 잠만요, 잠만요 아아악! 오 안 돼! 멈춰! 헤헤! 웨이크라이! 뱅킹아웃! 헤헤헤 좋아요 아, 왠지 여기 갔습니다, 여기 응? 아닌가? 아님 말고 야, 아니었어 뭐지? 야, 어디야! 안 돼! 여기 여기 아시는 분? 여기 어디 있는지 아시는 분 아, 나 어떡하지? 어떡하지? 반쪽째로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공략하시는 분 공략, 공략 빨리 하하하하 아, 저번에 했는데 이거 한 지 한 3, 4주 정도 됐어요 한 달 정도 근데 모르겠네 하하하하 아, 너란 녀석은 너무 멋져 머리가 돌이구나 하하하하 어어어, 뭐야, 뭐야, 뭐야 덤벼, 덤벼 어? 뭐지? 왜 안 와? 야! 오! 좋아요 이 녀석은 소우드마스터 베이프다 땡땡아 야! 죽어라! 야! 좋아요 뽀이뽀이님 안녕하세요 어... 아, 좀비는 아니고 자, 근데... 크리처에요, 크리처 별풍 회장님 안녕하세요 아니, 반쪽 자리가 어디인가 있는데 어디 있는지 까먹었습니다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자, 반쪽 자리 지금 PC이신 분들 중에 공략 보실 수 있으신 분 있으면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이거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 시크릿 룸이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시크릿 룸이 어디야 반쪽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이거 혹시 그 PC로 검색 가능하신 분이면 이거 어디 있는지 알려주실래요? 안 알려주시면 이거 좀 오래 걸릴 것 같은데 나 여기까지 왔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PC로 보는 분들 중에서 그 뭐야 이 팬더트 반쪽 자리 위치만 어디 있는지 알려주시면 좋겠는데 누구, 어느 분 아무, 아무 분이나 좀 해주세요 제발 부탁합니다, 여러분 저의 불알을 걸고 농담이에요 불알 왜 걸어? 내 마이 프레셔스는 줄 수 없어요 자, 일단 아니, 핸드폰으로도 해줄 수 있잖아 여러분, 빨리 여러분들의 도움을 필요하려 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해요 어디에 있었지? 나 분명히 깼는데 최근에 깼는데 말이죠 아, 여자 만났는데? 거기만 봐주시면 돼요 챕터 이거 챕터 없어요 사일런트 인 홈 커밍입니다 홈 커밍 근데 이거는 답이 없네 아, 나 이거 어렵지 않게 찾은 것 같은데? 어렵지 않게 찾은 것 같은데 왜 못 찾겠지? 다시 찾으려니까? 하하하 너란 녀석은 역시 멋져 돌머리 같군 자, 일단 돌머리 홀리를 보고 계십니다 이거 한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기억을 못한 돌머리에요 자, 일단 여러분들은 지금 자, 잊을만하면 한 번씩 하는 멘트 여러분들은 지금 재미도 없고 시청자도 없고 욕도 없는 홀리 홀리, 홀리 방송을 보고 계십니다 어... 근데 집에 있는 거야? 설마? 진짜 엄마가 갖고 있는 건 아니겠죠? 설마 설마 진짜 엄마가 숨기고 있는 건 아니겠죠? 자, 일단 여러분들이 검색해 주실 거라고 했고 좀 싸돌아 다니겠습니다 하하하 엄마가 여기 있다! 하는 거 아냐? 반전, 반전인가요? 자, 아무튼 어머, 없는데? 아, 있네 어휘씨, 나 눈이 어떻게 됐나봐 엄마 엄마 내놔! 야! 아, 미안해요 엄마한테 야라니 반쪽 자리가 어디 있는지 알고 싶는데 야, 이거 진짜 어디 있는 거지? 자, 번지래요 번지 아, 정말요? 아우 모바일 분들이 찾아주시면 전 너무 감사하죠 연필던지기님 안녕하세요 자, 일단 이쪽으로 가서 자, 지금 다 뒤지고 있는데 없어 반쪽 때문인가요? 반쪽 때문인가요? 반쪽 때문인가요? 반쪽 때문인가요? 반쪽 때문인가요? 내가 뭘 잘못한 것 같애 개죽이고, 예예예 맞아요 맞아요 다음은 어디죠? 아, 그러면 나 거기 있던 거야? 나 괜히 온 거야? 야, 이런 바보자식 오마이갓 오마이갓 아니, 제 유튜브에서 제꺼 보셔도 돼요 제 유튜브에서 제꺼 보셔도 됩니다 제가 이거 최근에 최근에 했는데 초반이에요, 초반 반쪽 이미 꽂혀있다고? 아닌데요? 제가 요즘에 했던 건데 반쪽이 이미 꽂혀있다고요? 그럼 내가 뭘 잘못한 건가? 다시 한번 가봅시다 이거 너무 길어질 것 같은데 분명히 거기서 찾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느낌이네요 뭐 상관없습니다 좀 헤매도 되죠 안 그래요? 좀 헤매도 상관없잖아요 괴물도 두 명이나 죽였고 두 마리나 로딩이 약간 길지만 그럼 나 뭐하러 온 거야 다시? 나 뭐하러 마을 갔죠? 미쳤나봐요 좋아요 다시 가봅시다 또 똥개가 튀어나오진 않겠죠? 죽였는데 또 나오기만 해봐 똥꼬에 칼을 박아줄테다 자, 일단은 일자로 가서 자, 우리 아저씨가 삽질하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볼 수 있겠죠 아니 이게 근데 안 헤매야 되는 게 왜냐면 여러분 안 헤매야 되는 게 왜냐면 최근에 했기 때문에 근데 솔직히 말해서 최근에 게임을 좀 많이 하긴 했죠 아, 여기 있네 악! 나 바das verw Age 어엌 여기 있는거라 에어서 아μα 이놈 아아냐 으으으 이 다시 멧 Kolleginnen 여러분들 du ace 버전 여러분들 length 바보라고 해주세요 바보라고 해주세요 sah 바보라고 해주세요 빨리 바보라고 해 바보 바보라고 해 아아악! 바보라고라고! 바보라고! 자학, 자학개그 아, 자학개그가 아니고 자학 자, 일단은 가보겠습니다 자, 바보라고 하세요 바보라고 해도 좋아요 바보니까요 바보도 사랑합니다이 어우 좋아 근데 어디지? 아, 처음에 나오는 똥개를 잡았을 때 거기에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일단 바보라고 안해주니까 넬이 좋아요 예, 바보가 하트죠 바보는 그렇게 심한 그 욕은 아닌 것 같은데 얘네들이 필터링을 그지같이 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자, 일단은 이쪽으로 천천히 가봅시다 제가 그러니까 여태까지 11분은 뻘짓을 한 거예요 여러분 어, 뻘짓한 점 너무 죄송스럽게 사과드립니다 사과는 사과는 애플 뭔 소리야? 아우, 닭살 돋아 어우 방금 전에 한 얘기는 없었던 걸로 없었던 걸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이쪽으로 나가서 다시 돌아가도록 하죠 야, 뭐야 뭐야? 뭐가 날 때린 것 같은데? 방금 전에 으악! 하지 않았어요? 앙! 앙! 앙겠엄! 아무튼 상관은 없습니다만 아, 뭔가 뒤에서 따가운 게 들어온 것 같은데요 길고 굵은 아름다운 그것이 제 엉덩이로 때린 것 같습니다 아, 뭐 기분 탓이겠죠 자, 일단 저는 여기 여기다가 근데 봐봐 근데 이 문에 열쇠가 이게 없다고 왜 문이 안 열려 말이 됩니까 이게? 자, 일단은 받고 이야 열리는 자동문이었어요 자, 그리고 저희는 아이템을 찾으러 갈 수가 없네요 아이템은 없는 것 같아요 오! 뭐지? 야! 아 아 뭐죠? 여기는 왠지 낯선 광경이군요 어머, 괜찮습니다 자, 일단 이쪽으로 가보도록 하죠 아프리카 PC는 별로 좋진 않죠 화질이 괴물이 나오진 않겠죠 괴물이 안 나올 거 안 나오겠지? 나오면 안 돼 나오지 않는군요 오케이 아, 원래 이쪽으로 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한번 가보려고 궁금해서 궁금해서 한번 가보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보면 퍼스트 에이리켓 있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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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시면은 여기 개시체도 있네요 이게 뭐야? 왜 여기 죽어있지? 멍멍이네 여섯 마리 튀어나오면 내가 어떻게 이겨 이 사람들이 날 죽이려고 자, 일단은 자, 2회차니까 근데 스폰은 안되고요 자, 누설이나 스폰은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오, 사람이다 사람! 오우, 여자다 와우 여러분이 좋아하는 비메이 아우 때메이 너, 괜찮니? 오, 할렉스 오오like 오, 야 너네 왜 야 이런 이런 급하카한 상황에 어? 끼얹고 Hit Kristoff 아니 이런 상황에 작업을 거두글러지않고 있어 역시 вам 환끈한 양키 형님들 자, 알렉스가 왔는데 자, 보니까 전부 다 미싱 전단지예요 행방불명 행방불명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행방불명된 것 같아요 자, 뭔 소린지 모르겠어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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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석해 주실 분 없습니까? 없음 말고요 아, 여기서 삼각두는요 진짜 조금 나와요 별로 관계가 없어 그래서 또 영먹었어요 팬들한테 그냥 구색만 갖춘 거예요 삼각두의 구색만 자, 힐러와 연락을 할 수 있는 무전기를 줍니다 힐러는 누구냐면 이따가 나옵니다 대정고명우님 안녕하세요 슬립cck님 안녕하세요 자, 엘리한테 무전기를 하나 받았어요 엘리인지 알리인지 자, 사랑고백하지마 아 얘들은 이런 상황인데 사랑고백을 하고 있네 이런 남녀 커플은 지옥이야 자, 얘도 안죽습니다 야, 어딜 찔러 야 으악! 오 좋아요 자, 성들임 또 안되고요 자, 여러분 좀 자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경찰차가 처박고 있고 자, 여기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아닌가? 아니구나 어, 갈 수 없는 길은 아니었군요 자, 여기는 못 들어가는 것 같아요 자, 여기도 오,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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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깜짝이야 야야야 나 없어졌어 사라졌어 사라졌어 목미 나 안보여 야, 나 안보여요 야, 나 어디로 가야돼 안보여요 아, 장난가다 안보이잖아 자, 일단 오, 야야 지금 왜 가는거냐면 총포샵에서 리볼버를 고치래요 리볼버를 고치랍니다 자, 이쪽으로 들어갑시다 시청자구가 많은건 아니죠 많다고 하려면은 30명정도는 돼야되는데 30명 안되잖아요 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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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산무를 실천하고있는 그런 방송이에요 시청자는 거의 평소에는 20명정도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공포게임을 하면은 30명에서 40명 50명까지는 안되고 40명까지는 들어와봤어요 자, 뭐 상관없습니다 재방송은 재미도 없고 허허허허허허허 시청자나 없고 욕도 없는 산무를 실천하고있는 홀리 홀리 홀리왕송이기 때문이죠 아휴, 제 자신을 까는게 아니라 그게 맞잖아 안그래요? 맞는거같은데? 재미없잖아. 그죠? 재미없잖아요 재미없잖아 안재미없어요? 재미없잖아 재미없는거 다 압니다 저도 잘 알기때문에 자, 이쪽으로 들어가보도록 하죠 자, 이쪽으로 가면 뭐가 나올 것 같았지만 하나도 안나옵니다 그래, 안나오겠지 설마 나오겠어 자, 이쪽으로 들어가면 총포상인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저를 위로해주기 위해서 재밌다고 하시는거 다 압니다 자, 칼 들고 협박하러 왔어요 안녕 뭐야, 이 싸가지 없는 놈이? 너 바쁘다고? 너 칼로 한 방 맞아볼래? 자, 일단 컬티스? 너 컬티스야? 아이, 이 싸가지 없는 놈이! 야, 말을 들으라고! 야, 너 뭐하고 있어? 이런 멍청아 어, 이거 진짜 싸가지 없다 야, 총 자, 이것을 이것을 고쳐줘 난 알렉스야 옳라잇! 맞죠? 밀리터리 맨이구나! 나도 알아, 임마 아... 아... 음... 아, 대충 고칠 수가 없다 그 소리야?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울렁증은 아닌데 모르니까 모르니까 막 짜증나 자, 이거는 고치기 어렵게 했어 너 조시 너 조시 본 적 있어? 뭔 소리야? 뭔 소리인지 몰라 내가 지금 말하는 거 다 틀린 거예요 다 틀린 겁니다 자, 매일 무덤을 파고 있답니다 자, 매일 어, 이거는 픽스 힐 할 수 있대요 고칠 수 있답니다 어, 이거는 픽스 힐 할 수 있대요 고칠 수 있답니다 어, 감사합니다 야아 야, 너 나쁜 놈으로 갔는데 너 이걸 너 이걸로 한방 쏴주고 싶다, 씨 쳐봐, 눈꼬리 봐 눈도 이상하게 생겼잖아 총으로 쏴주고 싶죠? 날 무시한 죄다, 임마 일로와, 넌 뒤졌어, 일로와, 야 뒤져 봐야 정신 차리지 일로와 일로와 야 야, 얘 공격할 수 있나봐 야, 얘를 중심으로 놀아 얘 몬스터인 것 같아요 야! 야, 몬스터 같은데? 야, 몬스터 아니면 이거 안 되잖아 야! 야! 어쭈 어, 뭔가 이상한데요 자, 일단 여기서는 탄을, 피스톨, 아물렛을 아물렛이 아니 아물렛이 아니라 이게 무슨 판타지도 아니고 자, 정크야드 맵입니다 아물렛이 아니라 암호 아이니드 암호 자, 총알을 마음껏 주술 수 있습니다 피스톨 암호 아이니드 암호 자, 이거 총 쏘는 법을 까먹었어요 일단 세이브하고 아, 미래의 몬스터라고 아, 미래의 몬스터라고 자, 일단은 여기서 저장을 해보도록 하죠 근데 지도 많아봤자 뭔 쓸모야 여기 자주 오지도 않을 건데 여러분들 중요한거에요 저장 안하면요 뒤지면 똥싸 똥나오면 나 똥나 진짜 지질 싸요 자, 일단 나가는 문이 두개가 있네요 아, 저기 하나구나 근데 이쪽으로 들어가서 뭐하지? 음... 아, 이쪽에 차가 막혀있었지 좋아요 나가겠습니다 간단하죠? 자, 일단은 나가서 좀 싸돌아다니겠습니다 떠들다 갈꺼이님 안녕하세요 자, 이쪽으로 싸돌아다니겠습니다 자꾸만 말이 안나오는데 여러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혀가 좀 꼬인 것 같아요 아, 진짜 더 나올 것 같네 혀 때문에 자, 일단 이쪽으로 가면 자, 총알은 아껴야 하니까요 여러분 총알은 아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총알은 안 아끼면 피똥쌉니다 나중에 안쌀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저는 약간 이런 게임에 총알을 아끼는 편이에요 나갑시다 나갑시다 자, 저는 카와이하게 총포상을 나올 수 있었어요 자, 이제는 총알을 픽스하기 전에 자, 우리 집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건가요? 모르겠네 오, 좋아 개소리가 또 나는군요 엘레 엘레 어, 헬로? 누구야 임마 난 알렉스에요 난 알렉스에요 뭔소리야 신호가 별로 안 좋군요 헬로어 인사하지마 임마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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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왜왜왜왜 오오오 어? 어? 으아아아아아아아악 이건 독가스 오우씨 오우, 으야야아 잠만요 봐주세요 아 방구쟁이 방구쟁이 방구쟁이다 방구쟁이 조심해야합니다 잠깐만 잠깐만 방구쟁이 아야 얘랑 안싸울래 저리 가 너랑 안놀아 자 방구쟁이랑 안싸우겠습니다 저런 방구쟁이 더러운 자식 방구만 뽕뽕끼고 더러운 놈이에요 자 얘는 어떻게 잡냐면 가슴팍을 쏘아야 된답니다 이렇게 자 한방 쏘 쏘 쏘 발사 아악 왜 안맞는기요 으아아아아 어머어머 야야 뭐야 아이 가슴 쐈잖아 야죠 으하하하하하 이러하자고 했더니 아유 허접 나부랭이 뒤질라고 자 여러분들은 방구 이렇게 끼고 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방구 냄새나요 자 일단 방구 냄새가 나는 곳은 갖다 버리고 자 다른 곳으로 탐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여기 막혀있네요 자 로드클로즈드 자 방구 너무 낄면 저렇게 변하니까 여러분 방구를 많이 낄면 안돼요 똥꼬에다가 마개를 씌우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뭐 그건 중요한게 아니니까 그건 중요한게 아니겠죠 자 일단 이쪽으로 가서 자 일단 이쪽으로 가서 집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깜짝이야 아악 오오오 오 깜짝이야 아 나 너 싫어 진짜 I hate you 라리로리로님 안녕하세요 깐즈노님 안녕하세요 예 칼이 최고의 우금이다 칼이 저번에 도끼로 했다가 암 걸릴 뻔 했죠 자 저번에 저번에 했던거 보면은요 암걸리는 플레이 여러분들이 보시면 암걸리는 플레이를 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거에요 왜냐면 이거 나왔을때 한번 깨고 그때 몇년만에 해보는거였거든 그래서 거의 암걸릴 뻔 했습니다 쟤가 아악 깜짝이야 오우씨 야야야야야 오우야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오우씨 죽을뻔했어 오우야 헬스드링크 아홉개 아홉개 야아 야 여태까지 먹었던 헬스드링크 아홉개 오우 솔리빠르세님 안녕하세요 자 좋아요 자 헬스드링크 으으으으으으으으응 자 헬스드링크 처음으로 빨았습니다 자 저는 공속.. 마스터 미야 이게 공속이 2.2에요 공속이 2.2이기 때문에 뭔소린지 모르겠지만 2.2가 어디서 나오는거였지 자 일단은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건가요? 아니 이거 어디로 가야되는거야? 계십니꺼? 저기 못가고 그죠? 경찰서에 가는거였나요? 다시 돌아가는거야? 이해할 수 없군요 자 일단 뭐 갈 데가 없잖아 그죠? 갈 데가 없으니까 아 저기 들어갈 수 있네 야 저기 동그라미 서 있네 그죠? 오 깜짝이야 아잇 아 방부쟁이 방부쟁이 일로와 자 방부쟁이는 이렇게 잡아야겠죠 오 야 왜 안죽어? 방부쟁이 아! 가슴을 때려야됩니다 가슴이 가슴이 오케이 선생님 가슴이 좋아요 가슴을 때려주면 됩니다 자 다시 돌아가야 하는데요 다시 돌아갑시다 뭐 빨리 돌아가야 하겠죠 자 이쪽으로 들어가서 앞쪽으로 올라갑니다 자 또다시 똥개가 나오진 않겠죠 저 똥개가 싫어요 I hate you 오 깜짝이야 아잇 아나 진짜 너 심어 I hate you I hate you 얘 도그 맞냐 근데? 늑대 아니에요? 늑대 아닌가? 늑대 같은데? 개 맞어? 깻깻하는거 보니까 개는 맞는거 같아요 도그인가? 모르겠네 어 혼란스럽습니다 혼란스러워요 어... 혼란스럽습니다 쟤가 도그인지 아나앗 아잇 아나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좋아요 한방 두방 세방 얘 4방에 죽냐? 아이 내 총알 몰라요 전기통 2회차로서 주는거 같아요 예전에 전기통 같은거 구경을 해본적이 없는거 같은데 근데 전기통 대빵 꼴았습니다 진짜 틈을 보고 때릴 수 없으면은 아주 사용하기 어려울거 같아요 틈이 너무 많아 틈이 제가 저번에 했을때도 그... 도끼만 썼잖아요 도끼 안썼으면 막 포션도 남아 돌고 했을겁니다 포션이 아니라 헬스 드링크 그런데... 지금 해보니까 헬스 드링크는 다 꺼지... 꺼지는게 나을거 같아요 어... 이쪽에 세이브 포인트 있는거 아니었나? 아 반대쪽이군요 세이브를 한번 해줘야되요 여러분 세이브를 안해주면요 나중에... 똥쌉니다 피똥쌉니다 피똥 자 일단 저장하고 아 야 왜 취소해 자꾸만 네 똥싸요 똥싸 피똥쌉니다 피똥쌉다 좋아요 피똥쌉기 때문에 조심해야합니다 자 일단은 이쪽으로 이쪽으로 천천히 나가보도록 하죠 자 앞에 저기 안에 있는 그 무덤에 들어갈 수 있을거 같아요 아까 문이 안 열려있었잖아 그런데 이제는 열려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저는 생존자이기 때문에 I need armor I need 재료 OK 라면기님 안녕하세요 자 저는 이쪽으로 들어왔어요 자 This looks like a child's coffin There are some... 뭐여 뭔 소리야 뭐가 어쩌고 닫혀있답니다 자 자 자 자 여러분 자 이게 바로 퍼즐입니다 여러분 퍼즐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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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별로 어렵지 않았던걸로 기억하는데 제가 기억이 기억이 잘 안나므로 자 올라가 올라가 기억이 안나요 일단 이거를 이쪽으로 옮기고 이쪽으로 옮기고요 이쪽으로 옮기고 오른손으로 올리고 오른손으로 올리고 갈도 앵 앵면 자 일단 맞나? 왠지 아닌거 같은데 야야야야 어디가 아 잠깐만 뭔가 잘못된거 같애 아 좋습니다 다 됐어요 간단하죠 너무 간단해서 똥을 지릴거 같군요 아 아 아 아 오오오오오오. 오 오 자동음이 열린다 오 자동운영 acquah 아 그렇지만 아무것도 없는게 아니군요 야, 무덤에 시계를 야, 무덤에 시계를 대단하다, 진짜 무덤에 시계를 훔쳐놨어? 대박 자, 누구의 시계인가요? 뭐라고 써있죠? 안 보이잖아, 인마 폴 기브미? 용서해줘 용서해달랍니다 아, 뭔소리야? 아, 주인공 너무 잘생겼다 아, 주인공 너무 잘생겼다 자,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자, 기절, 기절잼 아니, 기절잼 아, 잼은 뭐야? 왜 뒤에 잼 붙이죠? 그냥 재미있다고? 막 꿀잼 그러잖아, 그치? 기절잼도 기절해서 재미있다고? 그러면은 자, 일단은 머리를 잡고 사이렌 소리인가? 사이렌, 이건 사이렌 아니잖아 아, 맞지? 사이렌트 힐은 사이렌 소리다죠 자, 이상한 곳에서 눈을 뜬 알렉스입니다 왠지 등짝이 따갑군요 왠지 등짝이 따가운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좋아요 어, 다시 마을로 왔어 온 것 같아요 아닌가? 자, 웰컴 투 사이렌트 힐 자, 이스트실린더님 안녕하세요 추천 네? 추천? 하하하하 자, 12시 여러분들이 12시 지나기 전에 추천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거 게임한지 2시간 됐고요 2시간은 흘렀습니다 2시간이니까 초반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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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여기에 방구쟁이가 있고요 방구쟁이는 도망치면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죠 자, 이쪽에 도끼가 있어요 도끼가 도끼도 자, 이제부터 도끼의 만행이 시작됩니다 일로와 죽었을 자, 도끼의 파워가 여러분들의 심장을 콩당콩당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12시 지나기 전에 추천 한 번씩 꼭 부탁드려요 자, 일단 이쪽으로 나가면 여기 방구쟁이가 있는데요 방구쟁이는 여자예요 맞나? 여자든 아이든 상관은 없습니다 자, 도끼로 자, 우린 도끼질을 합니다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마님 제가 도끼를 한 도끼질을 합니다 흐흐흐흐흐흐흐흐흐 좋아요 자, 들어가보도록 하죠 자, 마님이 부리시는 돌쇠입니다 어, 저 조시 있어요 일로와 너 도끼로 한 대 때려준다 아, 왜 이렇게 도망가 진짜 아, 조시 죽을라고 워? 이놈 보소? 이놈 보소? 저 싹수 노란 자식이 자, 뭐 자, 무슨 쪽지가 있고 자, 요기 호텔 맵이 있습니다 자, 재방송은 8시부터 12시까지 합니다 매일 매일 8시부터 12시까지 해요 그리고 이거는 오늘 방송은요 요기 끝나고 이거 끝나고요 오, 야오 메인터넌스키 맞나? 요 부분 세이브까지 하고 갈 겁니다 끝낼 겁니다 자, 아무튼 여기를 오픈하고 싶지만 재밍 레이더 자, 좋습니다 열쇠를 쓸 수 있는 곳을 찾아야겠죠 그렇지만 저는 어딘지 알고 있습니다 자, 이 녀석이 방구쟁이가 이쪽으로 오면 방구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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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로 방구쟁이 자, 총은 최대한 안 쓰는게 좋아요 방구쟁이 안녕 방구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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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널 사랑한다 방구쟁이 그렇지만 최대한 안 쓰는게 좋겠죠 코난이 많이 와세요 자, 일단은 아 여러분들이 오늘 들어오신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는데 자, 재방송은요 그 어, 일단은 아, 요기를 키를 쓰라고 재방송은 기본적으로 8시부터 12시까지 합니다 기본적으로 8시부터 12시까지 해요 그리고 매일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끝날 시간에 다 됐다는 소리겠죠 여러분 자, 일단 이 방구쟁이들을 이쪽으로 유인하겠습니다 방구쟁이들을 이쪽으로 유인하면 쟤네들이 이쪽으로 오겠죠 왜냐면은 저기에 퍼즐을 풀 시간을 좀 벌어야 되기 때문에 자, 이쪽까지 데리고 오겠습니다 원래 얘를 잡다가 저번에 안 걸릴 뻔했거든 그래갖고 얘네 안 잡는게 최고 좋은거 같아요 얘네 잡으려면 권총도 써야되고 권총은 아깝고 자, 음 아까 괜히 쓴거 같아 권총도 자, 일단 이 녀석들은 꺼져 방구쟁이는 꺼져 트루미나하고 이 자식들 어, 여자가 말이야 어? 트루미아하고 말이야 자, 일단 자, 이거 어떻게 하냐면 어우 잠만요 야, 쟤 오기 전에 빨리해야돼 좋아좋아 야, 빨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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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오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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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자,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야됩니다 안지나는 폭팔나는 자, 이 녀석도 스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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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는 여기서 괜히 힘을 낭비할 필요가 없겠죠 자, 스킵이 스킵을 해야돼요 자, 일단은 어 헬스 드링크는 10개예요 야, 진짜 많다 저번에 여기서 헬스 드링크 없어가지고 쩔쩔 맸는데 말이죠 자, 일단 이쪽으로 올라가기 전에 도끼로 무장을 하고 어? 잠깐만 잠깐만 나 근데 여기 왜 온거지? 엘리베이터 불러러 왔나요? 아, 엘리베이터 자, 엘리베이터를 불러러 온 것이었습니다 자, 일단은 들어가기 전에 방구쟁이를 여기서 방구쟁이하고 한번 신나게 돌아볼까? 신나게 들어오자는 구라고 헤헤헤 뻥이다, 임마 자, 이쪽으로 들어가보도록 하죠 자, 몇 층을 눌렀는지 못봤어요 그렇지만 저는 여기서 중요한게 있습니다 어... 뭔가 나올 것 같죠? 여러분 안 나오면 섭섭하지 어? 으아악! 으악! 으악! chem sole 으아악! 봄 으아악! 으아악! 이야! 죽어라! 안반다! 안반다! 오우야야 뭐야 뭐야 왜왜왜 오쒸 에너지 달았어 아 아까워 이야! 올라오기 전에 오케이 나보고 어쩌라고 야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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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또 내려가 야 올라오고 있었잖아 아 설마 올라가라는군요 야야야야야야 잘린다 잘린다 야 올바네 오우 아름다운 그림이 오우 오 자 홀이 너무 작대요 여기는 들어갈 수 없어 자 아이는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일단은 이쪽으로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려고 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아이 뭐야아 어디로 가라고 아 이쪽에 문이 뭐야 뭐야 아아 이거 자르는거였지 자 자 뭔가 있는거 같아요 이야! 여자를 반으로 오케이 자 커팅 베이베 오우 세이브 포인트도 있고 자 조시버튼이라는 이상한 사진도 있어요 자 여러분 방송을 종료할 시간이에요 세이브 포인트가 닿았군요 자 방송을 종료할 시간입니다 자 자 금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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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추천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내일도 8시 내일도 8시에서 12시 8시에서 12시 매일합니다 매일 이 다음부분부터 계속 진행을 하니까요 꼭 와주셨으면 좋겠고요 여태까지 보시느냐고 너무나도 수고들 하셨습니다 내일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